하나, 둘, 셋! 차쿠포프킹과 치즈차쿠프는 라흐마니포프의 피아노 콘첼트에서 야! 언제나 보내! 와나나, 와나나,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, 하미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시죠 안녕? 술을 좋아하는 남자, 정혜원 오늘 가볍게 술 좀 즐기려고 했는데 맨떨거지들이 자기들이 나보다 술을 잘 먹는다면서 까불길래 애주가로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발언들 용납해줄 수 없어서 한번 찌바르기 위해 나왔어요 오늘 다 술로 조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치즈, 안녕? 난 유희왕, 1등 음주, 1등 카람이라고 해 반가워? 오늘 1등으로 가시겠는데요? 몰라? 안녕 꼬마 친구들? 혹시 양갱 좋아해? 술, 족박들을 다 상대하기 위해서 왔어 잘 부탁해? 아니... 이런 파티에 주인공이 빠질 수 없지 그 다음에 눈동자의 건배 형님! 치얼스 많이 치얼했어요 아니 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아 이거 보이나? 아 예 오늘 경험하게 된 연희동 드럼커모크 사장 이중현입니다 와... 여기는 연희동 저기... 뭐 각자 평소에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어 그쵸 저는 뭐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를 즐기듯 증류술을 통해서 어 저는 일단 보리차 대신에 맥주를 마시고요 소주로 샤오를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요즘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이라서 좀 습하고 하다보니까 가습기를 틀었는데 저 보통 가습기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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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스키를 좀 넣어놓고 어제 제 남신이 아니다가 짬이 있네 저같은 경우는 위에서 죽으실까봐 여기 농축되어 있는 알코올링을 여기 여고 있어요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 술은 좀 다 세다 이거네요 목이 타니까 저 그냥 가볍게 캔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! 캔커피 808 아닙니까? 이거 뭐죠? 네 자 그러면은 가볍게 웰컴 드링크 혹시 어떤 걸로 준비되어 있나요? 첫잔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도록 말리부 오렌지는 드셔보셨죠 아 그렇군요 그거를 살짝 바꿔서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말리부 기반 말리부 기반이긴 한데 말리부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? 저는 말리부가 술인 줄 몰랐어요 카프리썬 먹듯이 먹어가지고 저 그 옆에 봤는데 카프리썬 드셨어요 아 치우서 먹나요? 아 치우서 먹나요? 더치커피랑 오렌지 유스 조합 아 근데 인정 우와 그거 좀 맛있겠다 우와 마지막으로 오 제스트를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콜두스는 거의 한 2% 정도? 음 그럼 가볍게 쇼어스 쇼어스 너무 맛있네요 다들 진정에 원샷을 하겠네요 자자자자자 저희는 이런 거를 밑잔을 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예요? 와 너요 약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뭐하는 거야 우리 와나마 끝까지 먹어야지 끝까지 먹어야지 다들 괜찮으세요? 아유 그럼요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각자 뭐 주사는 어떻게 내세요? 저는 진짜 집에 가요 그냥 짐 차서 나가요 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자요 아 저는 말이 조금 느려지니까 아니 진짜 내 활동이 좀 느려지는군요 아 술 먹으면 더 그렇지 않나 이거 기분 나빠서 속을 뻔했는데 저는 이제 주사가 자거나 자거나 롤을 해요 불안치지 마세요 아니 롤을 해요 진단해요 제가 옆붙이 했을 때 보여드릴게요 시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어 그러지 마 아 난 롤이 켜져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끼들한테 웃기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연예인은 어땠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어쩌나 어쩌나 그런 느낌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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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경우도 알아요 내가 네 선배 괜찮아? 취했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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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곤회 곤회 하고 있었습니다 곤회요 운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표정을 숨기기 위해 오늘 벙거지를 일부러 쓰고 오셨나요?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슬슬 다음 짠 가볼까요? 네 다음 짠으로 갈 거는 민트초코입니다 어머 민트초코요? 매운맛이 나는 민트초코입니다 네? 계식이라니까요 네 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라 민트초코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음식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민트하고 고추 태국류를 많이 쓰는 조합이에요 고추하고 초콜릿 이거는 원래 초콜릿을 먹는 방법이에요 아니 역사를 무조건 편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고대 단짠단짠 같은 거 하하하하 아 이게 그 민트겠네요 색깔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페리오 어? 저 가그려도 되나요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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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자 그리고 여기다 매운맛을 내려고 태페론 진호가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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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오늘 제일 센 도수가 몇 도인지만 알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 약 40도에 가깝습니다 우와 아니 뭐 100도도 상관없고 100도면 알코올 램프가 되세요 그니까 저는 심심하면 곽 씨한테 매장 그거 머셔가지고 혼났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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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을 거예요 매운맛은 먹을 땐 안 느껴져요 그리고 혹시나 벌칙 필요하시면 이거 한 방울만 드시면 돼요 먼지는 일단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경고문이 적혀있는데요? 잠깐만요 자 일단 뭐 가볍게 그거 합시다 꼴등은 1등에 자 소원권 하나 얻기 오기오기오기 자 지금까지 뭐 치는 사람 없어요 치즈 아 이거 몇 도죠? 도수로 치면은 얘는 한 12도 정도? 갑자기 10도가 올라간다고요? 어우 너무 맛있는데? 다들 괜찮나요? 좋죠 저는 뭐가요? 아 벌써 기분이 좋다 뭐가 좋죠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ㅋㅋㅋㅋ 화연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이잖아요 볼이 바이글해져서 소녀 소녀 이게 혈액이 순화한다는 뭐라고요 뭐라고요? 아니 저희 그거 한 번 하죠 테스트로 문장 읽기인데 ¿본인이 얼마나 혀가 안 꼬였는가?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아주 괜찮다 어려조긴데? 뭐지? 이야 왜 이렇게 길어 하나 둘 셋 차포포포킹과 차스.. 차코포킹 땡! 아 맞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안 취해도 이렇게 하는 걸 사기 시작했다가 배 어려운데? 하나 둘 셋! 차포포포킹과 치스 차코프는 라우바니노프의 피아노 콘츠레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호라이즈 치킨 포테이토칩 파파야당을 포식하였다. 哦~~~~~~~ 하나 둘 셋! 차포포포킹과 치스 차코프는 라우바니포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에서 어머 나 거기에!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죠? 네 셋!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짤은 흙 격창살이고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겉 격창살이다. 겉 격창살이다. 이거 팔려면 되네. 둘 셋.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격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점참. 아이씨. 이건 왜 이런 얘기합니까? 하나 둘 셋.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흙 격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격창살이다. 아니 진짜 이거 새끼 초대가 어딨니까? 하나 둘 셋.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격 격창살이다. 강의 안 해도 되네. 가장 취한 것 같은 사람을 골라주시면 돼요. 카라멜 31명, 옆부 5명, 와나나 1명, 밥영객 4명. 너무 아프다는데? 이거는 그렇게 막 맵지는 않아요. 왜냐면 매운맛이 안 느껴지거든요. 매운맛이 느껴지진 않고 아파요. 아프냐고요? 이 따위. 어후 뭐야? 이거 왜 왜 왜? 아 진짜 아픈데? 아니 아픈데 이게? 이번 술의 도수는 대충 40도입니다. 40도. 됐어요. 붉은 도수야. 그냥 오렌치일까? 별로 안 먹고 싶은데? 그러니까. 아하하하하! 아니 그냥.. 우와! 아니 잠깐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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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나 그냥 꼴찌 하고 싶을지도! 잠깐만! 와! 잠깐만! 우와! 이 컵테일 이름은 스키라찌라고 해요. 스키라찌? 홍약이랑 홍약? 두 가지 종류의 리큐를 같이 섞은 거예요. 드실 때는 이 커피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. 나 그냥 좀 지고 싶을지도? 별로 안 먹고 싶은 그 향인데? 와 향이 엄청 세다. 드실 때 숨을 참고 드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기침 나옵니다. 드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시고 나서 술을 내뱉으면 향들이 올라올 거예요. 아 뭐야! 먹지도 않았네. 와.. 진짜 맛있다. 먹었어? 아니 그냥 혀에 묻혔는데? 여기 초점이 안 맞는데요? 오! 진짜 나와! 오! 잠깐만 잠깐만! 나 완화나 취했을 때 그거 알아. 아니 여기 울고 있는데? 지금 눈마음이 촉촉해졌고 나이스! 원래 한가구! 눈사람 안 먹었죠? 제가 보기에는 연기는 여기서 끝! 아 오케이 오케이? 이거 이거 진짜 찐템 나옵니다. 오케이! 천천히 드세요 그거는. 40도입니다. 왜 못 먹죠? 맛없는 냄새나는데? 취했구나. 손도 안 드셨어요 지금. 기꼬 하시죠 그냥. 기꼬는 엉덩이 이러면서 써야 돼요. 자기 본명으로. 밑잡고 가만히 내셔어요. 자기 위로죠? 아니 다 먹으라고는 안 할게. 근데 한 잔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야! 나를 보고 있지 않는데?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? 야! 뒤 있는 사람 보고 있었어. 맛있어? 먹고 커피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좀 남아도 다... 맛있는데? 여러분들 지금 완화나 얼굴 정말 새빨겨. 그러면... 그럼요? 다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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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면 좀 쉬워. 응. 힘내면. 어쩔 수 없지 술 약하면 힘들어야지. 힘내면 쉬워하지. 왜 이래요? 뭐 왜 이래요? 초점이 안 맞아? 초점이 안 맞아? 한테 대uba簽가 있다. 너 엄마가dessus? 나 엄마 사함. 울트비